올해 원주와 횡성지역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106억 5천만 원으로 결정돼 주민 3만 9천 2백 명에게 8월까지 지급됩니다. 최근 군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연 원주시는 태장동과 우산동, 소초면, 호저면 등 4개 구역 주민 2만 2천 8백 명에게 6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횡성군도 횡성은 1만 6천 4백 명에게 45억 5천만 원 지급을 의결하면서 군용기 소음으로 원주와 횡성 주민에게 1명당 평균 27만 원씩 모두 106억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. 원주시와 횡성군은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지급하고 이후에 신청한 주민은 내년 보상금에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.